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아만다 벤트론 입니다. 그녀는 1996년 6월 11일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27살입니다.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녀는 2012년 3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팔로워 수는 60만에 가깝습니다. 팔로잉은 976 이며 36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틱톡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틱톡에서의 팔로워 수는 8만명이 넘습니다. 24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으며 팔로잉은 65 입니다. 그녀는 뉴저지주 콜츠넥 콜츠넥에서 자랐으며 2018년에는 웨스트 체스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패션노바의 엠버소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패션노바의 의상을 모델링 합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의사이며 한때 뉴저지주 사우스 브론즈윅의 경찰관인 브루스 레드필드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